네 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대표 강사 인용호입니다. 어... 앞에 꾸지람 듣느라 많이 힘들었죠. 저는 그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잘 살다가 큰 꿈을 안고 서울에 올라간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경남 지방 이런 쪽으로 올 때마다 짠해요. 고향으로 오는 느낌이기도 하고 좀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1학년 2학년들이 좀 많으실 테고요. 학부모님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이래저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죠? 음... 여기에 가장 마음이 무거운 자가 서있습니다. 전 고3 학부모고요. 아... 첫째는 대학생이고 둘째는 이제 올해 고3이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을지 참 짠합니다. 저는 이제 한 70일 정도 남았죠. 이제 끝나고 나면 해방입니다. 1년 조금 더 남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대학으로 관통하는 길을 만들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만들답니다. 앞에 1교시에서 심주석 선생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입시는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60분 안에 못 끝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만들다입니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저는 수능 출제도 들어갔다 왔고 학력평가 출제도 들어하고 있고 뭐 입학사정관들도 좀 많이 만나고 처장이랑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빌붙어서 이제 알려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드리긴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들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도 조금 해드릴 겁니다.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쭉 따라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갈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입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요.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으시고 사실 생각만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 아들 볼 때마다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이더라고요. 제 아들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고3 스트레스는 학부모가 훨씬 더 강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시 설명회 가면 학생보다 학부모가 항상 더 많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입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정말 답답함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거거든요. 입시는요. 이게 뭘까요? 아는 분들이 조금 있네요. 이거 자전거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면 이 자전거 부품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잘 끼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대부분 다 자전거 부품을 자전거는 탈 줄 알지만 조립할 줄 모릅니다. 입시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사실 이런 거거든요. 딱 하나만 있으면 우리 모두가 자전거를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될까요? 설명서요. 우리가 입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두려움이나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는 많은 것들은요.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설명서는 이미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립만 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실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지 마시고요. 이 설명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조립할 것인지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올해 3학년 학생들은요. 77.3%고요. 수시가요. 지금 2학년 학생들은요. 수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77%입니다. 다시 말하면 23%만 정시고요. 77%는 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4만 명, 34만 7천명을 대학이 뽑습니다. 여기에 전문대학이 20만 명 정도 됩니다. 54만 명인데요. 54만 명인데요. 문제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전체 학령인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전체 숫자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 나이대의 전체 숫자의 전체 숫자의 전체 숫자의 전체 숫자의 전체 숫자가 45만 명이고요. 그런데 시험 칠 학생은요. 그런데 시험 칠 학생은요? 30만 명이요. 여기에 재수생이 13만 명이 들어갑니다. 결국 43만 명의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대학 정원은 54만 명이에요. 대학을 못 간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원하면 어디든은 아니고요. 대학은 갑니다. 대학은 간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 와서 토요일 날 이걸 듣고 있어야 되냐고요. 원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재수생.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첫 적용되는 기형적으로 적용되는 첫 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교과목이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이 안도감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재수생의 숫자는 줄어들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재수생은 초강적입니다. 그들에게 교과목이 바뀌는 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재수생은 끊임없이 증가할 거고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 때 올해 재수생이 작년에 비해서 20% 정도 늘어서 13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때는 14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 줄어듭니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전국적으로 본다면요. 2021학년도에 입시해서 제일 전국 대학이에요. 198개의 4년제 대학에서요. 전국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정시, 기타, 논술. 이렇게 다섯 가지의 전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기타 전형은 특기자 전형이고요. 실기 전형이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술 전형은 너무나 미미해졌기 때문에 일단 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학 가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정시, 학생부 교과, 학종.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현된 게 뭐냐면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늘어난 전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전형이 뭔가요? 학생부 교과예요. 와, 그래서 내신 내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 있는 선호 15개 대학 어딘지는 알죠? 방송이라서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린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외우고 있는 수험생들, 학생과 학부모들이 외우고 있는 그 이상한 주문 있잖아요. 15개 대학이요. 여기를 보시면 조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호 15개 대학을 보니까요? 8.1%입니다. 100명 중에 8명만 교과 내신으로 뽑습니다.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요. 그 다음에요. 정부가 지금 대학한테 계속 푸시를 해서 늘리는 게 정시 전형입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1학년 학생들에게 맞춰서 지금 29.5%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선호 15개 대학이 30.1%로 맞췄습니다.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정시가 늘어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 늘어납니다. 절대 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1부에서 심지욱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수시 2월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상위권 대학, 주요 대학은요. 이미 정시가 30% 중반이었어요. 이미 정시로 뽑은 숫자가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30%를 만들겠다고 쎅 난리를 치고 막 이랬는데 이미 주요 대학들은요. 30% 선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30% 선 딱 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깐요. 주요 대학이 어떻게 일제히 수능체제를 낮춰버려요. 왜요? 수시 2월 되는 인원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수준하고 똑같이 맞춰집니다. 늘어난다. 정시가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안 늘어납니다. 지금 수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시면 늘어난다 늘어난다. 정시가 늘어난다 늘어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늘어난 건요. 학생부 종합, 정시, 학생부 교과가 나란히 늘어났습니다. 어디가 줄었을까요? 논술이요. 나란히 늘어난 거 세 가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리고 학생들이요. 어떻게 입시를 준비할 것이냐의 포인트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TV에서 나오는 거, 언론에서 나오는 거, 막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해야 할 행동이 자꾸 헷갈립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입시는 안 바뀌었습니다. 아까 심주석 선생님하고 똑같습니다. 공부 방법은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서울에 있는 선호 15개 대학 생각해보면 정시 늘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행동한 게 뭐냐면 수시 중에서 학종을 늘렸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건 두 가지 주요한 이유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체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전체 경쟁률은 줄어듭니다. 당연히요. 왜요? 학년이 이거 줄었거든요. 고등학생 숫자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률은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주요 대학 경쟁률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대학은 갈 수 있으나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21학년도 내년에 수능에 있어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기억해야 될 건 딱 세 가지.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정시로 갈 거냐, 교과로 갈 거냐, 학종으로 갈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매우 매우 미세한 영역이고 또 다른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한 전형이라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세 가지 전형으로 갑니다. 단순해졌습니다. 아직도 지방을 돌아다니면요. 수시 종류가 많아서 너무 전형이 복잡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다 돈 벌고 싶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형 정말 단순합니다. 정시로 가든, 내신으로 가든, 학종으로 가든 세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으나 우리의 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시. 정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시 데이터 성적 쫙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싶으나 방송인 관계로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다 보셨을 거예요. 1학년, 2학년들. 그리고 부모님들 확인하셨겠죠. 모의고사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영역의 5과목의 시험을 칩니다. 9개만 틀리시면 돼요. 9개. 간단하죠? 9개. 가고 싶은 대학 가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몇 개 틀리시라고요? 수능에서 9개만 틀리시면 돼요. 그러면 가고 싶은 대학은 잘 모르겠는데 15개 대학은 갈 수 있습니다. 왜요? N수생들이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기량을 갖고 있거든요. 수능에서 1개 틀리면 어디를 가고 2개 틀리면 어디를 가는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시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제 학생들이요. 정시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완벽한 공부 방법이 필요합니다. 진짜로요. 정시에서 N수생 비율 한번 볼게요. 그냥 3개 대학만 갖고 와봤습니다. 대략 한 25%, 30% 선 왔다 갔다 하는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는 한 30% 정도 되거든요. 정시가 추가 수시 2월까지 합쳐서요. 정시에서요. 대략 55% 선까지입니다. N수생이요. 제 학생 35만 명 제 수생 12만 명을 비교한 겁니다. 고대요. 연대요. 해볼만 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하루 16시간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16시간 공부하시고 저 3개 대학은 대체로 수능에서 4개 선으로 끊깁니다. 국영수탐 영역당 하나씩 틀리시면 되네요. 좋네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제가 방금 힌트를 드렸어요. 제가 성대를 갔어요. 요즘 조금 성대가 심각한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교관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수능에서 5개 틀렸어.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요. 수능에서 2개를 했어요. 내가 그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어디를 가나요? 서울대요. 내가 그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고대요. 학교를 다녀봅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재미나게 아주 신나게 공부를 안 하고 어디에 빠져서 삽니다. 독에 빠져 삽니다. 대학생들이면 꼭 하는 거 있죠? 독에 빠져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될까? 아니야. 수능을 다시 보자. 이번에는 내가 두 개만 틀릴 거야. 그래서 반수하는 학생이 지금 성대, 서강대, 한양대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얘들이 그 다음에 수능 치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보다 한 개, 두 개를 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갔을 제 학생들이 제 수생들이 또 미끄러지죠. 삼수생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진짜 주구장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신은요. 왜냐하면 N수생이 되려면 아홉 번의 실패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아홉 번을 실패하고 인생의 최악의 결과물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얘들이 이를 빡 깨물고 죽기 살기로 공부합니다. 아까 앞에 영상에서 보셨죠? 고시원에 침대 한 칸 책상 한 칸 그게 진짜 서울에 있는 고시원들이 그렇거든요. 그나마 거기는 화장실이라도 있었잖아요. 대부분의 고시원은 그게 없어요. 거기서 삽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제 학생들한테는 정말 쉽지 않아요. 왜요? 중간고사 있죠. 기말고사 있죠. 체육대회 있죠. 축제 있죠. 동아리 해야죠. 뭐 해야죠. 뭐 해야죠.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입니다. 학생부 교과는 사실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끝납니다.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문과의 한양대학교입니다. 파이낸스 경영 다이몬드 학과 장학금을 줍니다. 4년 장학금을 준 저 학과는요. 1.02가 합격생들의 평균입니다. 1.02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문과니까 구경수탐입니다. 대체로 한 학기에 구경수탐 4과목에서 5과목 정도 듣습니다. 5과목 평균 잡고요. 3학년 1학기까지 25과목 중에서 두 과목이 2등급이면 저 성적이 나옵니다. 11111121121121122 한양대가 그래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들을 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많이 안 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3.5 정도면 갑니다.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준비할 것이냐. 정시냐 교과냐 아니면 학종이냐. 그리고 어떤 학과 어떤 대학을 갈 것이냐. 그게 정해져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가 정해집니다. 그게 없이 여기 앉아있으면 조금 심각한 겁니다. 목표를 정하세요. 그 목표를 정해서 나의 행동 전략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K대학. 아까 그 K대학입니다. 아까 그 K대학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첫 페이지를 딱 넘기면 고대에서 어떤 학생을 뽑고 싶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저기 나옵니다. 3년간 꾸준하게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다 거짓말이고요. 뽑고 싶은 학생 누구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졸업 후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학생부 이건 모든 대학이 공통적인 거거든요.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하면 됩니까?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 같은 학생으로 보여지면 됩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러면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야기를 돌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학생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수한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선생님 제 아들은 우수하지 않은데요. 전 우수하지 않아요. 전 내신이 별로거든요. 그건 학생부 교과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내신 자체가 중요한 전형이 아니에요. 왜요? 우수함의 기준이 대학마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대학마다 보자고요. 대학은요. 서울대학교요. 우수함의 기준이 뭐라고요? 학업능력, 지적성취, 학업태도, 지적호기심, 학업에 대한 개인적 특성. 일반적으로 서울대학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요소가 뭐냐면요. 지적호기심이에요. 네가 뭘 궁금해하니? 그 궁금함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니? 연세대학교요. 학인전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중요하고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대가 올해 처음으로 평가 요소를 발표를 했어요. 이때까지 개방해라, 오픈해라 이야기를 했는데 안 했거든요. 올해 밝혔습니다. 똑같죠? 마지막만 다릅니다. 자기개발의지요. 그러니까 학종에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학종에서 대학이 뽑고자 하는 학생은요. 저런 우수함을 갖추고 있는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건 내신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학교는요. 좀 내신에 대해서 이상한 현상들을 갖고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강의는 학인전발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단어를 바꾸지만 핵심은 똑같거든요. 방금 이야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입니다. 이게 대학이 학생의 우수함을 평가하는 평가 요소. 이게 학종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걸 갖추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학업 역량은 이렇고요. 인성은 이렇고요. 전공적합성은 이렇고요. 발전 가능성은 이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무리 해봐야 열심히 찍으셔서 다음에 안 보실 거죠? 다들 찍고 안 보시더라고요.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고민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보여드립니다. 제가 학업, 학종의 평가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학인전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제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지. 내 딸, 내 아들을 대학 보내야 되니까 윤윤고가 이야기했던 대로 학인전발의 능력을 학생부를 통해서 증명해줘야 돼요. 어떻게 모든 능력을 갖춘 학생으로 이런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20년 조금 넘었거든요. 교직생활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학업 역량이 탁월한 학생은 인성이 거지 같은 학생들이 많고요. 인성이 뛰어나고 정말 부모님들 표현으로는요. 착하디 착한 그 학생은 전공적 합성이 제로에 수렴합니다. 발전 가능성이 엄청 뛰어난 그 학생은 학업 역량은 지금 빵이에요. 발전 역량만 뛰어나요. 이걸 다 키우겠다고 생각하니까 학종이 지독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대학에 뽑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요. 이런 학생을 뽑습니다. 다른 건 조금 부실하고 다른 건 조금 안 맞아도 전공적 합성이 탁월한 학생. 우수함을 증명했죠. 뭘로요? 전공적합성으로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한 거예요. 뭘로요? 학업 역량으로요. 인성으로요. 발전 가능성으로요. 내게를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건 뻥치는 거예요. 어디예요? 내 딸, 내 아들. 내가 어디의 우수함에 포커싱되어져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수함 하나, 두 개면 됩니다. 제가 대학을 보낸 학생들이 말도 안 되게 기적 같은 대학을 보낸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들이, 선생님이 제가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야, 넌 뭐 좋아하냐? 뭐하니? 뭐 좋아하냐? 이러니까 되게 뭔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묻는 것 같죠? 솔직하게 묻습니다. 야, 주말에 부모님이 여행을 가셨어. 학원을 안 가도 돼. 중간고사가 끝났어. 토요일 날, 뭐하니? 그게 그 학생의 본질입니다. 뭐할까요? 그래요, 그걸 합니다. 그게 그 학생의 본질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뭐하니? TV 봅니다. 잡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 어떤 프로그램을 봐? 그 프로그램에서 뭘 했어? 왜 좋아하지?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자꾸 물어보시면 돼요. 이걸 되게 거창한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지적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대 가야겠네요. 어떤 역량을 보여줄 거냐고요. 네 가지 다? 내 아들, 내 딸은 그렇게 이상적인 학생이 아닙니다. 우수함의 역량은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만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가봅시다.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 하면 부모님들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내신. 그러나 대학은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학종에서 내신이 중요하냐면 안 중요합니다. 왜요? 쭉 보시면 나오죠. 내신 성적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밖에 없어요. 밑에는 내신 성적과 관련 없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대학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3번입니다. 주요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세 번째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냐고요. 그걸 학생부에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두 가지네요. 뭘 궁금해했니? 그 궁금함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니? 이 두 가지만 보여주면 나의 학업 역량이 증명되는 겁니다. 진짜 그런 것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학생과 B학생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우수한 학생인가요? 100이면 100, B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학종은 이런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숫자로 절대로 안 본다고요. 이거 한번 분석해 볼까요? 대학이 어떻게 이 학생들을 분석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A학생은 1학년 때 4등급에서 출발해서 B학생은 1학년 1등급 출발해서 어떤 학생이 우수합니까? A학생이요. 저 등급이라고 하는 숫자에 가려져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숫자로 뭉개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대학이 보는 건 이걸 보거든요. 이것만 볼까요? 아니요. 성적 추세가 어떤지 봤죠? 방금 이수자 수도 중요합니다. 정원이 500명인 학교가 있을 거고요. 정의원이 100명인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기타 과목 등급이요. 이건 주로 주요 대학교에서는 반드시 확인하는 겁니다. 너 음악 어땠니? 체육 어땠니? 미술 어땠니?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중국어 9등급. 이 학생의 인성은 이 학생이 중국어 시간에 뭘 했을까요? 이걸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기타 과목 등급 봅니다. 대학이 4개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등급 컷이요. 질문이요. A학생이 1등급을 받았고 B학생이 1등급을 받아서 생각해 보세요. 둘 다 A학생은 2등급을 받았고요. B학생은 1등급을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학교의 등급 컷을 보시면 돼요. A학생은 97, 97, 97로 2등급. 원점수요. B학생은 98, 98, 98로 1등급. 둘의 우수함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1등급은 잘하고 2등급은 못한대요. 웃기는 소리하지 마세요. 학종은 그렇게 숫자 노름하는 전형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쓸대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준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신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에서 내신 좋은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상대평가인데. 심화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으나 어쨌든 대학이 평가하는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는 화면을 보면요. 이 학생이 어떤 교과를 신청했는지가 쭉 나오고요. 그 옆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심화과목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요. 그러니까 학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심화과목을 수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평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A학생이 B학생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학종이 깜깜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숫자만 쳐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학종은 숫자를 쳐다보는 전형이 아니거든요. 대학이 이 학생들의 내신을 평가하는 두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원자 평균이 이렇게 그 대학 그 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의 지원자 평균이 이렇게 나오면 이 학생의 성적이 어떤지를 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요. 지원자 대비 수학 능력이 압도적으로 우수한 학생이죠. 이 학생은 수학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학생이다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그래프 자체를 봅니다. 실제로요. 입학사정관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보거든요. 그래야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숫자로 안 봐요.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겠지만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23명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 만 4천명입니다. 24명의 입학사정관이요. 만 4천명의 서류를 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봐주기가 조금 어렵겠죠. 하루 10시간 동안 학생부를 봅니다. 20일 동안 봅니다. 그걸 평가하는 사람들도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도형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고 빨리 빨리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수학의 전공적 합성이 매우 강한 학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신이 분석이 되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K대학입니다. 작년 입학 자료입니다. 조금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성적 데이터가 나오죠. 문과대학 전체를 보니까요. 내신의 교과 등급 범위가 1등급에서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이 4.8등급입니다. K대학을요. 내신 4.8등급이 들어갔대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특목고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방송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아닙니다. 교과 내신 교과 등급 평균이요. 3.15입니다. K대학을 갔는데 교과 내신 평균이 3.15라니까요. 70%의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70%의 성적이란 말은 뭐냐면 그 문과대학 전체에서 70%의 성적 내신으로 봤을 때요. 내신을 쭉 줄 세웠을 때 70%에 해당하는 학생의 성적이 3.6이에요. 1점대가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과대학은 마찬가지죠. 이과대학은 조금 더 높게 나타납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학종에서는 낮은 내신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건 내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이 바라보는 거랑 대학이 바라보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일치시켜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숫자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달라지거든요. 인성에 대한 이야기 인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할 얘기야 학업 역량도 그렇지만 인성에 대한 역량도 되게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가 요소로서의 인성입니다. 제가 전국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입학 설명회를 많이 하고요. 전국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좀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와서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 아들 제 딸은 진짜 착한데요. 네 착하죠. 그런데 착한 거랑 대학 가는 건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볼까요? 착하면 대학이 뽑아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대학 가는 학생을 본 적이 없는데요. 착하다고 안 뽑아줍니다. 그런데 평가 요소로서 뭐가 나왔다고요? 인성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대단히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인성은요. 휴머니티가 아니에요. 인간성이 아니라고요. 뭘까요? 퍼스넬리티예요. 퍼스넬리티라고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퍼스넬리티 특성을 갖고 있냐고요. 그 특성이 평가 요소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학종을 평가할 때 대학이 대체를 어떻게 모든 대학이 똑같지는 않은데 대체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한 50명 정도의 학생이 이렇게 있잖아요. 학생부를 보고요. 3명의 입학사정관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우수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3명의 입학사정관들에게 공통적으로 캐릭터 퍼스넬리티가 뛰어나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뭘까요? 매우 착하다가 개념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 객관성이 평가 요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능력은 누가 봐도 착해요. 안 통합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학생부에 존재해야 돼요. 그게 인성입니다. 그 다음에 전공적합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전공적합성이 오해가 진짜 많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되게 짜증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몇몇 대학교는요. 이 전공적합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냥 계열적합성 정도가 맞지 않냐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니까 전공적합성으로 일하는 단어를 쓰자 라는 것 정도예요. 왜냐하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은 많아야 18과목이에요. 조금 더 한다면 20과목 정도로 칩시다. 20과목을 배워요. 대학에 학과는 몇 개 있을까요? 수백 개가 있어요. 그에 맞는 전공적합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고등학교에서 전공적합성을 찾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라고요. 왜요? 그 전공은 고등학교에 없거든요. 물론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아는 전형은 있죠. 의사 하려면 뭐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생물을 잘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조금 수준 낮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까요? 생물 못하면 의대를 못 갈까요? 아니요. 학정으로 잘 갑니다. 전공적합성은요. 능력으로 표현되는 단어예요. 이 학과에 맞는 활동이 아니라 능력으로 표현되는 단어라고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의사 얘기했으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 봄사활동 뭐 해야 될까요? 라고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아들 이렇게 제가 학생들이랑 상담할 때 아들 딸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들 이리 와봐. 너 의사가 되겠다 그랬지. 진로 희망이 의사 의사 의사야 탈락. 왜요?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요. 의사 의사 의사는 매우 나쁜 거예요. 왜요? 공부를 안 했잖아요. 공부를 하면 그 의사라는 영역 중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디테일한 영역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공적합성이라고요. 되게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전 CEO가 꿈이에요. 라고 하는 학생이 면접에 가서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면접에 가서 그래서 CFO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래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왜요? CEO를 하면 CFO, CMO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전공적합성에 해당되는 이야기니까요. 전공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은 전공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어.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CEO라는 게 진로 희망이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한 거죠. 의사가 되고 싶다면 만병통치 모든 병을 다 고칩니다. 사이비 교주죠. 의사가 아니라 안 돼요. 어떤 영역에 어떤 병에 어떤 파트에 적합한 의사 이게 나와줘야죠. 묻습니다. 그래서 너 의사 되고 싶어? 봉사활동 뭐 했냐? 저는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진짜 100시간으로 했어요. 이게 수준 낮은 학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짜 짜증이 짜증이 그냥 이러지 마세요. 그 다음 질문 하나만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를 아실 겁니다. 너 병원에서 뭐 했어? 뭐 했을까요? 이 학생이? 1번 수술실에 들어간다? 메스 찌익 감옥 갑니다. 수술실 근처에도 못 들어가요. 뭐 했을까요? 청소요. 아 의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은 청소구나. 근데 난 의사가 청소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이상한 전공적합성을 가지고 있냐고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서울대, 고대, 연대, 상위권 대학,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대학 간 그 선배들 가운데서요. 댄스 동아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걔들은 댄스 학교를 갔나? 아니요. 전공적합성은요.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가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포커스예요. 그 능력을 보여주면 합격을 하는 거고요. 그 능력을 못 보여주면 활동이 떨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소서를 저는 막 1년에 좀 많이 보는 편이니까 학생들이 저는 학급 회장을 했기 때문에 전 동아리 회장을 했기 때문에 전 리더십이 있습니다. 라고 적어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2322개의 고등학교가 있고요. 학급 회장이 2322명 곱하기 10개 학급 23,000명 곱하기 1학기 2학기 4만 6,000명 곱하기 3개 학년. 회장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리더십을 보여줘야 리더십이 있는 거죠. 회장인 리더십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회장이라는 단어는요. 그런데 자꾸 전공적합성을 이야기하면요. 내가 뭘 했대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전공적합성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일 쉽게 전공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세 번째 거예요. 지원 전공에 해당된 책을 얼만큼 읽었니? 남학생들은요. 부모님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PC방에서 오래 있습니다. 제가 남학생들이 하는 그 게임. 그렇죠? 요즘에 유행하는 그 게임. 그 게임에 그 학생이 제가 좀 지독하거든요. 여기서는 되게 친절하고 착하고 만면의 웃음을 보이지만 학교에 돌아가는 순간 저절한 독사입니다.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하나만 말씀드려볼까요? 남학생이 오죠? 야, 게임 아이디 적어봐. 비밀번호는 왜 안 적니? 로그인해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뭘까요? 게임 기록입니다. 대체로 한 2천 시간 정도를 했어요. 거짓말 같으시죠?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요. 한 2천 시간 정도가 기본이에요. 그거보다 더 많이 한 학생들도 많고요.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그 게임을 한 게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25분 곱하기 4천 판 그런데 그건 이긴 판보다 진판이 많거든요. 왜 공부를 못할까요? 게임 아이디를 보시면 압니다. 다 삭제해버려요. 눈물 흘리고 교무실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거든요. 대학 갈래? 안 갈래? 갈 건데요. 이러면서 아이디 삭제당합니다. 그리고 삭제 아이디를 복원하기 위해서 제 핸드폰 번호를 넣습니다. 이 자식이 게임 아이디를 다시 만들겠다고 이제 휴면 계정으로 들어가니까 요즘에는 휴면 계정에 들어가서 이제 시도를 합니다. 제 핸드폰으로 알람이 옵니다. 아들 잠깐만 교무실로 와볼래? 포기합니다. 그렇게 공부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전공적합성을 뭐 할까요? 너 그 게임 좋지? 야, 그 게임과 관련된 책 다섯 권 찾아와. 선생님 없던데요? 그러면 조금 더 확장시켜서 찾아와. 찾아옵니다. 그 다섯 권 같이 읽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질문을 던집니다.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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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줍니다. 아버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게임한다고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아시죠?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도 집에 고3 있다고 남학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부해! 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여기까지 백 번쯤 이야기하려다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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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서 공부해! 라는 말은 절대 기분 좋은 상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분 나쁜 상태에서 나와요. 그러면 공부해! 라는 말을 듣는 그 학생은요. 공부를 하고 싶을까요? 절대로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 부탁드리는데요. 오늘 이 입시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 부모님이 아들, 딸하고 약속하십시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단어 한마디 공부해!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그렇게 짜증내고 하난 상태에서 공부해! 라고 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공부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척 하죠. 문,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 열심히 하죠. 왜요? 학생 10년 차예요. 고등학교 2학년 그 직업에 11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프로 학생로예요. 남다른 척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 시간에 공부한 거 절대 성적 못 올립니다. 공부하란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질문을 하십시오. 계속 엄마 차라리 공부를 할게. 좋은 대학 보내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좋은 대학 진짜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책을 사세요. 같이. 그리고 그 책을 일주일에 시간 정해놓으시고요. 계속 읽으세요. 같이.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공부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전공적 합성은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그런 책을 읽었던 기록들 때문에 전공적 합성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축구에 미쳐있던 축구에 미쳐있던 그 졸업생이요. 축구에 미쳐있던 그 놈이 뭐라고 하십니까. 동아리가 축구 축구 축구입니다. 그걸로 모자라서 3대3 축구 자율 동아리. 이 학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 축구에서 포지션이 뭐였어? 아우 전 뭐죠? 골키퍼요. 3년 내도록 골키퍼를 했는데 왜 축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는 뛰어다녀야 되는데 일단. 근데 어쨌든 얘는 골키퍼를 너무 좋대요. 그래서 골키퍼를 했습니다. 그럼 질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키퍼가 가져야 할 가장 탁월한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니? 1번 순발력 우린 체대 갈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순발력은 잠시 패스. 두 번째 능력은 뭘까? 생각해봐. 그러면 축구장 전체를 쳐다보면서 선수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공이 어디로 오는지 예측하고 막을 수 있겠죠. 이걸 학문적인 관점 전공적 합성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거시적 관점이라고 해요. 이 학생은 뭘 봐요? 축구장 전체를 쳐다봅니다. 이 학생은 과를 어디를 가야 될까요? 경제학과요. 거시경제학 전공 행정학과요. 나는 작은 건 잘 모르겠는데 정책을 쳐다보고 큰 그림을 제시하는 건 딱이야. 나는 거시적 관점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어. 이게 전공적 합성이에요. 그걸 키워주셔야 돼요. 그걸 드러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학생부에 기록되면 대학을 가는 겁니다. 발전 가능성입니다. 발전 가능성입니다. 우리 쪽은 저한테 이렇게 강의를 부탁하시면서 농어촌 전형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좀 많이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발전 가능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 모습이 100%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100%가 지금 아니에요. 난 지금 한 70%, 50% 정도 있습니다. 난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발전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오류가 하나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증명하죠? 학생부가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생부는 학생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적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발전 가능성이 빵이에요. 라는 말을 적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학생부는 그걸 못 적어요. 혹시나 부정적인 말을 적으면 그 뒤에 반드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적어주라고 지침이 나와져 있어요. 성격이 되게 안 좋은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이라고 적어주라고 되어 있다고요. 미친 듯이 이 교실을 뛰어다니면서 매번 수업을 방해하는 그놈한테 뭐라고 적어줘야 돼요? 활발하며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 발전 가능성을 찾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고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증명 가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증명 가능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발전 가능성이 발전 가능성이 있구나 자기 개발 의지가 있구나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를 보여줘야 돼요. 제일 보여주는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울주군에 있는 고등학교가 난리가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대학을 보내는 성적이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은데 대학을 보낸 좋은 대학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막 쑥쑥 보내요. 보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네 번째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 고등학교에 가서 불만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학교에 만족하고 다니는 고등학생의 비율은 1%대거든요. 불만을 적으세요. 종이에 막 적으시고요. 해결할 수 있는 것만 남기세요. 다 지우시고요. 이거 제가 쓰는 방법이거든요. 1학년들이랑 제가 만나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다 지웁니다.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이 해결 안 된다라고 동의가 되면 그건 지웁니다. 근데 고칠 수 있는 거 반드시 있거든요. 그 고칠 수 있는 걸 제시를 하면 발전 가능성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습니다. 왜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한 학생. 그게 우리의 입시 포인트예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대학 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바꾸세요. 바꾸세요. 제가 동덕여대 다니던 학생을 픽업해가지고 너는 동덕여대를 다닌 것보다 훨씬 더 네가 원하는 괜찮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야. 네가 원하는 대학은 이 대학이었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해서 반수를 시켰습니다. 이대를 갔어요. 재수생 학종으로 이대를 갔거든요. 그 학생이 제일 키포인트로 잡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뭐 했을까요 이 학생이 저랑 고등학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이었는데 그 학생이랑 뭐 했냐면 학교에 가로등 4개를 더 놨습니다. 너무 어둡다고요. 가로등 4개를 더 놓기 위해서 이 학생이 고군분투 했던 과정이 학생부에 녹아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발전 가능성이요. 도전하십시오. 문제가 없는 고등학교 없고요. 문제가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없어서 전 선생님 완벽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나도 다니고 싶네요. 완벽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됩니까? 울주군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문제점이 차고 넘쳤어요. 왜요? 제가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구청 방문해서 계속 문제점 지적하고 의회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고등학생들이 브리핑하고 난리 났거든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될 때까지요. 될 때까지요. 발전 가능성이요. 탁월한 능력이죠. 해보십시오. 도전하시면 돼요. 학종의 평가 방식을 이해하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학종은요.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의 평가 방식이 적용되는데 하나는 횡단평가고요. 하나는 종단평가입니다. 횡단평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년 동안 이 학생이 학생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쭉 보여줍니다. 상호 크로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가 정말 안 되는 건데 한 번 꼭 이건 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한 번 확인하세요. 내가 교과서 예를 들어서요. 교과세택이 있어요. 교과세택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과세택이 있는데 이 교과세택을 막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대학이 이 교과세택에 발표한 내용이나 공부한 내용이나 막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보냐면요. 쭉 넘겨서 독서를 봅니다. 그 해에 그 과목의 독서를 확인해 봅니다. 그 문제 그 발표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 학생이 그 책을 읽었나 안 읽었나를 보는 거죠. 여기에 누락돼요. 그러면 이 학생의 그 교과세택은 거짓말이 되는 거나 거짓말이 되거나 두 번째는요. 수준이 지지리도 낮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요? 내 이놈한테 물어본 거 그대로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준 낮은 이야기죠. 무조건 발표한 내용은 무조건 교과세택에 발표한 내용 자율활동에 뭐 한 거 전부 다 독서의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독서는 진짜 중요한 요소거든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걸 횡단평가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율 동아리를 보고요. 자율 동아리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아리로 넘어가서 크루스 체크합니다. 동아리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종합의견으로 갑니다. 수상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얼기설기 엮여서 사실을 이야기하는지요. 거짓말은 거의 대부분 다 필터링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힘든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종단평가가 있어요. 이 종단평가가 뭐냐면요. 1학년 1학기부터 2학생을 5학기 동안 쫓아가는 보는 겁니다. 진짜로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속 고민했다고 거기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이 학생은 1차를 무조건 통과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아로리 웹진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요. 인터넷에서 들어가 보시면 거기 서울대가 9명의 학생에 학교생활을 합격한 학생들에 9명의 학생들을 올려놨거든요.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교과세 특허를 올려놨거든요. 6년째 올려놨으니까 53명의 학생이 있어요. 출력해서 한번 보세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성적 보면요. 올해 부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건축공학과 였던 것 같아요. 건축공학과에 합격한 학생은요. 이과입니다. 수학 내신이요. 1학년 2 2학년 2.4 3학년 2.8 얘는 대학을 왜 붙은 걸까요? 서울대를요. 왜요? 이 학생이 3개년 5학기 동안 고민한 내용이 학생부에 그대로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정도까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고등학생도 있구나. 고민하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가 지났는데요. 고등학교 학생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지금 바꾸시면 돼요. 지금 얼마든지 바꾸셔도 됩니다. 환영합니다. 종단평가 사례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종단평가가 이루어지냐면 이 학생 다시 사실 종합의견을 보시면 비슷한 이야기예요. 누구에게나 적힘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저랑 만나서 3학년 때 만나서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이야기하면 이 학생의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지냐면 차별화된 도전을 즐겼네요. 2학년 때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창의 아이디어 동아리로 가네요. 3학년 때 이게 어디로 갑니까? 새로운 문제풀이법을 시도했다고요. 그러면 이 학생은 뭐가 있는 거예요? 창의력이 있는 거죠. 이 학생이 창의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되나요? 5개 학기 동안 3명의 선생님이 증명해줬잖아요. 각기 다른 선생님이요. 증명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종단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평가를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봤더니 압도적인 착오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학생분을 아무리 들이받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정보통신기술이 압도적으로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입학사정관들이 화면으로 이렇게 학생부를 보면서 그냥 볼 거라고 생각 프로그램이 진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단어가 자기소개서 쓰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학생부 위에 뜹니다. 자기소개서라고 적혀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자기소개서가 그 내용이 떠요.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어떤 능력도 키우지 않았는데 저는 탁월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떨어지죠. 거짓말했는데. 그럼 도대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 되게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그림이니까요.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오늘 요거대로만 한번 해도 성공합니다. 제가 성적, 내신 성적이 별로 안 좋은 학생들을 대학 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에 궁금증이 생겼네요. 어떻게 물어보나요 선생님? 집에서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 똑같이 물어보시면 돼요. 선생님 저희 부모님은 안 물어보시는데요. 오늘부터 묻기 시작하실 거예요.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들이 딸이 학교에 가서 뭐해요? 선생님한테 가서 계속 묻습니다. 그 물음이 지적 호기심이라는 단어예요.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이 학생은 학업 역량을 갖추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어보세요. 학교 선생님한테요. 선생님 저는요. 학교 선생님하고 진짜 안 친한데요. 친해져야죠. 뭐하면 됩니까? 가서 90도 선생님 제가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진짜로 필요해요. 필요하다고요.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에 보낸 학생입니다. 제자인데 오래 갔어요. 저희 학교 사회학과가 경쟁률이 좀 높고 성적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 저희 학교가 대체로 사회학과를 안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학생이 넌 무조건 사회학이야. 무조건 사회학. 질러. 이렇게 해서 고3 담임이랑 싸우고 3학년 부장이랑 대회판 싸우고 난 다음에 어쨌든 이 학생은 사회과를 6개 전부 다 사회과를 썼어요. 6개 전부 다 붙었는데 전 6학종 쓰기 대체로 6학종 다 붙거든요. 왜냐하면 분석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2학년 때 저랑 친해졌던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4가지가 없는 학생이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20년 교직 역사상에 손에 꼽을 만큼 4가지가 없는 학생이었어요. 아 피곤한 스타일. 그런데 이 학생이 저랑 부딪힐 일이 없다가 뭔 활동을 하다가 한 번 딱 부딪혔는데 제대로 4가지 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조금 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라 얘기를 했죠. 너 그건 잘못한 거야. 이러이러이러해서 이건 잘못한 거니까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게 맞아. 그 다음 뭐죠? 꼬우면 신고하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그 학생이 그 다음 날 뭘 했냐면요. 와 저도 그것도 놀랐어요. 평소에 보여주던 모습과 너무 달라서 그 학생이 그 다음 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눈물에 젖은 편지를 들고 왔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어제 미 쳤었나 봅니다. 이러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거 어디에 적냐면요. 교과세 되게 적습니다. 4가지 없는 행동을 했다가 자기를 철저하게 반성할 줄 아는 학생 자아성찰 능력이 탁월한 학생 이름 뭘로 갑니까? 인성이 압도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선생님과의 관계를 좀 만들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찾아가면 됩니다.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 수학문제는 어떻게 푸나요? 이딴 거는 안 돼요. 수학선생님이 세상 싫어하는 게 수학문제 푸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거 20년째 하고 있다고요. 그게 좋으면 이상한 거예요. 심준석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친하거든요. 수학문제 푸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수학문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미움받기로 작정한 거예요. 책 읽은 거예요. 수학책 읽고 궁금했던 거. 그렇잖아요. 수학책 읽고 궁금했던 거예요. 선생님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이 증명을 제가 진짜 모르겠어요. 증명해 주세요. 몇 시간 동안 함께 증명하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궁금한 거 물어보러 오면 그 다음에 책 읽도록 만듭니다. 이 책을 나한테 그냥 질문하는 건 매너가 없는 거야. 책을 읽고 공부하고 와서 질문해. 그래서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책을 고등학생이 수준 높은 책을 혼자 읽는다? 불가능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그 아들 딸이 그만큼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과 함께 읽는 거죠. 탐구 보고서 씁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만 되면 돼요. 그러면 이 학생은 우수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사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학 보낸 학생 사례입니다. 사회문화에서 궁금했어요. 불평등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읽고와 그렇게 한 다음에 교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 같이 읽자. 그러고 난 다음에 불평등에 사회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탐구부가 써서 본 거예요.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작년에 제주도 난민사태 선생님 왜 세계는 정의롭지 못한 거죠? 1개 고등학생이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 고민해보자. 찾아봐. 왜 국제기구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그리고 다시 뭐해요? 책을 읽죠. 또 보고서 쓰고요. 교문 앞에서 캠페인 활동하는 거예요. 학급에서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해결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학종은 준비되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록이거든요. 이 기록 때문에 나의 활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대체로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자율활동이 이렇게 적힙니다. 쭉쭉쭉쭉쭉 정말 책임의식과 협동심을 키웠습니다. 라고 정말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모든 학생분은 좋아 보이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여기에 부회장만 넣으면 내용이 똑같거든요. 복사해서 붙여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 학생부로 올라가서 입학사정관이 이 학생부를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빈칸으로 보여요. 빈칸으로 보여요. 학생부가 있는 학생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랑 만나서 선생님 제 학생분이 진짜 가득 차 있는데 왜 떨어지죠? 우리 학교는요? 왜 떨어질까요? 다 백지거든요. 좀 심한 학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백지더라고요. 와 이건 좀 심했다. 이렇게 여기에 자기의 이야기가 있어야 평가를 해요. 평가할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점수를 줘요? 평가 불가능으로 아웃되는 사람입니다. 엄청 많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선생님?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입니다. 노란 부분은 되어 있는 거예요. 세미나 과정에서 쭉쭉쭉쭉쭉 세미나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대해서 인식하고 한계와 극복 반응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하면서요? 질문하면서요. 학생이 행동한 거 뭐예요? 질문했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탐색하고 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학생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담당 교사가 뭐라고 했어요? 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라는 평가를 해준 거죠. 전교생 가운데서 이게 적힌 학생이 한 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요. 위에가 위에가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학에 들어갈 땐 이렇게 빈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밑에가 쭉 자기 개인의 이야기가 적혀있잖아요.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어떻게 하냐면 클릭을 합니다. 위에 빈칸을요. 클릭을 하면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해해야 내가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개별적인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이 있으면 나는 평가 대상자가 되고요. 그러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돼요. 여러분의 학생부 한번 보시고요. 친구 학생부랑 비교하세요. 그리고 유사도 검색 자체 유사도 검색하세요. 그러면 학생부가 백지인 것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글이 적히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학이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크게 네 가지의 형태로 평가합니다. 학교에서 뭐 했어? 세부활동이 뭐였니? 학생이 뭐였니? 교사가 어떻게 평가했니?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보여줬다는 건 학생 임원 수련에 부님 토의했고요. 교사 평가가 협동심과 책임감을 끼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학생이 어떤 짓도 하지 않았어요. 학생이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협동심을 길렀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이거 뭐예요? 거짓말 거짓말이요. 객관적으로 증명 불가능 탈락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적히는 게 학생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가 적히는 게 아니고요. 학생부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선생님 우리 학교는 그런 거 안 적어주는데요. 그래서 대학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대학 안 걸 거냐고요. 우리 학교는 안 적어줘도 나는 가야죠. 그게 뭐예요? 발전 가능성이죠.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트리고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생기겠죠. 아까 책 읽어라. 그 다음에 궁금하면 책 읽어. 뭐 조사했으면 책 읽어. 이게 서울대학교 합격한 학생들의 베스트 책이에요. 서울대학교를 합격한 학생들의 베스트 책이에요. 서울대학교 자수사 4번이 네 인생 책 세 권적으로 한 거거든요.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 때마다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부모님들이 핸드폰을 열심히 차갑차갑차갑차갑차갑차갑 그리고 앉아서 막 두들기세요. 주문하고 있더라고요. 와우! 내일 아침에 책이 심지어 도착해. 진짜 좋은 나라죠.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십니다. 뭐예요? 읽어. 그러면 그 학생은 학종을 실패합니다. 왜요? 안 읽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읽자. 그럼 책이 몇 권이어야 될까요? 두 권이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재수생활 할 때 학원비보다 쌉니다. 이거요. 별로 의미 없어요. 왜요?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 지원한 학생들이 지원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읽은 책인데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은요. 그 책과 전혀 상관없는 책을 읽었다고요. 공통적인 책 딱 한 권 있대요. 종이란 무엇인가? 나머지 책은요. 앞에 있는 책이라 아무 상관없어요. 또 합격한 학생 책이라니까 또 열심히 찍으시는군요. 의미 없습니다. 왜요? 이게 내 책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서 커리큘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EBS 홈페이지에 독서 커리큘럼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찍어놨고 강의를 올려놨거든요. 10분짜리 5개인데 자기 계열에 맞는 거 한번 꼭 보세요.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 여러분들 주문해서 읽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왜요? 학생부에 그 책이랑 관련된 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책 읽었다고 대학 간다고요? 왜 이러세요? 꿈꾸는 다락방. 비의 저기요. 건설환경공학부의 꿈꾸는 다락방. 언제 읽어요? 중학교 때 읽는 책이에요. 엄청 거창하고 수준 있는 책들도 있는데 그게 아닌 책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책이 자기 인생 책이 된 이유가 중요해요. 서울대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만 4천 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4만 2천 건의 기재 건수가 나와요. 1인당 3개씩이니까. 그러면 대체로 총 기재 건수가 도서 수가 몇 권이냐면요. 1만 4천 권이요. 그중에서요. 서울대가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뭐냐면 미중복도서요. 이게 뭘까요?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 중에서 나만 읽은 책이요. 무슨 책일까요? 어떤 책일까요?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어떤 책이길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이야기하는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가운데 한 명만 읽었을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뭘까요? 전공 깊은 심화도서요.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은 그 책이요. 앞에 보여드렸던 그 학생이요. 국제정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불평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그 학생이 읽었던 책이 뭐냐면요. 이 땅의 정의를 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700페이지짜리 책이고요. 대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인터뷰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요. 우리나라 민주운동 역사에 대해서 쭉 700페이지 동안 인터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책. 고등학생이 읽을까요? 절대로 손도 안 가요. 그 책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함께 읽고요. 고민하고 네 인생 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공국대학교요. 지원자예요. 9등급도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지원자니까. 그죠?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9등급도 지원을 할 수는 없어요. 1단계 통과한 거예요. 서류 전용으로 1단계 통과한 거예요. 7.8이요. 합격한 학생이요. 7.8이요. 선생님 과고나 외고나 특목고 아닙니다. 일반고예요. 선생님 이 학생은 왜 갔을까요? 학, 인, 전, 발. 나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 보여지면 싸우자는 이야기지만 오늘 집에 가셔서 학생들, 딸내미, 아들미랑 열심히 싸우시라고. 쉽지가 않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공부 안 하고 대학 가는 방법 전 모릅니다. 전 제가 가르치는 학생을 지독하게 공부시키거든요. 이번 방학 때 제 손에 걸렸던 학생들은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습했습니다. 학교에서 저랑 같이. 3주 동안이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선생님 저 너무 오늘 몸이 아파서 그래, 잘 가. 네 책상은 없어질 거야. 공부 안 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저는 방법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알아요. 덮어놓고 열심히 학교 생활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목표를 가지고요. 그 목표에 맞는 활동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N수생을 따라가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16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 일정이 있어서 우리는 잘 안 돼요. 그러나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돼요. 열심히 해요. 예비고삼입니다. 예비고삼입니다. 충격적이죠. 나에게 이런 날이 오다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멘토 교사를 만드는 거 반드시 됩니다. 하세요. 보세요. 아까 심주석 선생님도 되게 많이 꾸지람을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막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물론 칭찬은 고3은 춤추게 못하더라고요. 망하게 하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인생 멘토 교사를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자기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요. 학원을 언제 보내느냐 대체로 초등학교 4학년 때 보냅니다. 제가 엄청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보냅니다. 왜요? 그때부터 수학이 어려워지거든요. 1, 2, 3학년 때까지는 전부 다 100점짜리 시험지를 수학 시험지를 들고 와서 우리 딸 우리 아들 영재인가 봐 와 천재 아니야? 어떻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걸 다 알지? 배웠어요. 이미 다 배웠다고요. 그런데 4학년에 갑자기 100점이 아닌 수학 시험지를 들고 와요. 왜요? 갑자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부랴부랴 학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프로 학생로 한 달에 학원비 평균 20만 원, 1년에 250만 원, 8년 2천만 원, 지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수학 성적 2천만 원짜리예요.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쏟아부고 그 성적을 받았다고요? 양심은 있니? 왜? 왜요? 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 성적이 나오냐고요. 공부 안 했거든요. 공부를 안 했거든요. 하는 척 했거든요. 공부하는 척 학교 다니는 척 인강 듣는 척 그렇게 2천만 원을 쏟아부었다고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코끼리가 사육사의 말을 듣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릴 때 코끼리가 뽑을 수 없는 고리에다가 끊임없이 묶거든.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덩치가 산만해져서 어마어마하게 힘을 가졌는데 얘들은 절대 쇠 말뚝을 뽑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요? 패배를 학습했거든요. 무기력을 학습했거든요. 무기력을 자기의 머리에다가 새겨놨거든요. 왜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수학 성적이 안 오르냐면 무기력하거든요. 성적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없거든요. 패배를 끊임없이 학습하고 있거든요. 끊어내십시오. 얼마든지 끊어집니다. 그러나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는 순간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학습된 패배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될 겁니다. 라틴어에 하비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비투스라는 단어는 영어의 habit,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에 원입니다. 그런데 이 하비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수도사들이 입는 옷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이요. 뭐 할까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잠깐 일했다가 또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일하고 이걸 수십 년 동안 반복합니다. 그 반복이 능력을 키워가게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 견뎌내려는 끊임없는 그 의지가 우리를 원하는 대학으로 보내줄 겁니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라고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걸 끊어내고 이겨내는 끊임없는 도전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대학이 얼마든지 손에 잡히게 될 겁니다. 윤윤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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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